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엠빙홀드 김태현 매니저입니다. 5월달 수익률 경쟁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난달 김여원 매니저 잘했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경제 TV 수익률 1등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2등이라고 인정을 하고 싶은데 그만큼 이제 이번 달 선의의 경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또 4월달 수익률 경쟁에서도 또 다른 매니저분과 함께 김동훈 매니저분과 함께 또 1등을 치열하게 막판까지 싸웠었는데 자, 이제는 1등을 할 때가 이번 달은 좀 되지 않았나 뭐 두 달여서 2등을 했었고요.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특히나 실리콘트나 선진 뷰티 사이언스, VT 대부분 시세가 상당히 강하게 나온 종목들 말씀을 좀 드려서 그래도 아무튼 좋은 수익을 좀 드릴 수 있어가지고 5월달도 잘 마무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뭐 4월달, 5월달 제가 항상 제 공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 밴드도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저는 항상 4월달 시장 급락 나왔을 때도 모든 매매 내역에 대한 부분들 다 공유를 드렸고요. 실력으로 인정을 받겠다.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이렇게 영향을 덜 받는 좀 안정적이면서 또 시장의 수익률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전문가가가 되겠다. 항상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튼 리뷰를 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대한회원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체결되길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됐으면 300%였습니다. 5월달 누적 수익이 딱 300%를 채울 수 있었는데 이번 달 1등하라는 의미로 첫 번째 거래일부터 아마도 누적 수익이 반영할 수 있게 오히려 좀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한회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최근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VLCC 내척을 양도했다라는 그 공시 때문에 현재 그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7천억이 좀 안 되면서 그 양도로 인한 차익 자체가 거의 40%에 좀 육박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기업의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와줬고요. 제가 이제 한 2주 정도 전부터 이제 해운주 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나 그 공간에서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SCFI 같은 경우에 제가 매주 금요일날 발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발표되기 전에 아마도 이번에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공의를 드렸습니다. 근데 역시나 이번 지난주에도 8주 연속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뭐 홍해 이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갔고요. 최근 이제 HMM 관련해가지고도 이 증권사 리포트들 한번 보면은 그 운임료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수혜를 좀 받으면서 목표주가 상향 소식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SCFI 같은 경우는 이제 컨테이너 운임 지수이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 비중이 선에 대한 비중이 높은 HMM이 오늘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그럼 왜 대화 내용은 가지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우선은 뭐 최근에 약간은 좀 수급적으로 먼저 좀 움직였던 부분들도 좀 있었고 그리고 오늘의 조정이 사실 이게 고점에서 나타나는 조정이라고 판단하기에는 저는 이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SCFI나 이런 해운쪽 쪽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은 기사화가 좀 반복되면서 시장에서 아직까지 조금 살아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뭐 거래에 동반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 정도의 자리에서 좀 유지된다면은 그래도 한두 차례 정도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을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자 오늘 한 2%대 조정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잭시믹스라는 의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중국의 아 그 소난매 소비자 수난매 흐름에 이제 주목을 해보자고 말씀드렸고 뭐 음식료나 화장품 이쪽도 최근에 상당히 핫했지만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갭이라는 기업 자체가 이미 시간에서 28% 급등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규정에서도 더 이상 이런 차익실현들이 나와주지 않으면서 거의 시간에서 올랐던 부분들하고 비슷하게 좀 올라갔었고요. 자 여전히 이제 의류 쪽에 대한 부분들 좀 살아있다. 그리고 이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 시세 자체가 뭐 차트나 이런 관점에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뭐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 이 잭시믹스 또 내달 또 중국 이번 달입니다. 이제 중국 출시에 대한 또 그런 모멘텀도 한번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추세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이 이제 6월달 첫 번째 거래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근에 두 달치의 포트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는 4월달 포트가 빠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오늘은 그 이전에 제가 4월달 하락장에서 했던 매매 내역과 그리고 5월달 매매 내역 다 두 달치를 하나의 이런 수정 없이 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4월달은 제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하고 해치성 테마 그리고 어닝 시즌 준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뭐 구리, 천연가스, 금 모든 원자재 관련된 종목 편입을 해가지고 시장이 급락이 나와도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 지키는 어닝 시즌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반도체는 잠시 쉬어갈 수 있으니 실적 지키는 미용 의료기기나 화장품 쪽으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고 뭐 VT나 클래시스 그리고 뭐 여러가지 기업들 편입을 해가지고 또 상당히 또 실리콘트도 이제 4월달에 편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손절을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매일 시장에 오르던 떨어지던 생쇼가 매일 저희가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손절이 없이 주식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뭐 손절도 그렇게 많이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월달 거 한번 보여드리면은 자 제가 하는 매매 스타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안정적이면서 시장의 흐름을 쫓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제가 지난 한 셋째 주 정도부터는 이제 1등 선의 경쟁은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약간 조금 탄력적인 종목들도 편입을 하면서 아쉽게 손절가 터치한 종목도 있지만 결국에 지금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뭐 SL도 오늘 아쉽게 목표가 터치하지는 못했고요. 하지만 뭐 알테오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같은 여러분들 최근에 제가 밴드에다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리고 방송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국채금리 이틀 연속 급등 나왔을 때 저 바이오 추가하면서 하겠습니다라고 공개 방송에서도 그리고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뭐 오스코텍이나 유한양의 리가켄바이오, 알테오젠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바이오 아직까지 시세는 여전히 좀 살아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오늘은 공개 방송은 없고요. 내일을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은 솔직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좀 너무 쏠려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할 수가 좀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현재가 13,190원입니다. 종목명은 태광이라는 기업이고요. 이제 피팅 밸브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이제 제 포트에 GSE가 사실 있습니다. 포트에 지금 아직 살아있는 종목으로 GSE,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이 좀 있는데 자 뭐 여러분도 뭐 아시겠지만 오늘 뭐 영암만 관련해가지고 뭐 가스나 석유가 이제 매장이 되어 있다. 이런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출처가 우선은 그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또 테마가 저는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단기적으로 워낙 슈팅이 좀 강하게 나와주다 보니까 변동성은 좀 클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 또는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날 또는 한 이틀 정도는 조정이 나올 것도 염두를 해두고 무조건 분할 매수로 가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수익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요. 전반적인 멀티플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이제 그 해양 플랜트 쪽 관련된 또 이런 이슈도 그리고 최근에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해가지고 또 반사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슈도 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저점에서 한번 공략을 이제는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이 기업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그쪽으로 바라봤다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생쇼라는 방송 특성 자체가 결국에 또 주식시장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특징 자체가 결국에 시장의 이슈에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 내에서 움직여야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냥 실적이 좋아도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어차피 수익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시장 특히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해서 저는 오늘은 태광이라는 기업을 좀 편입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뭐 자료는 간단하게 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료 한번 보여주시면 자 우선은 뭐 요 이슈는 그냥 제목만 읽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에 140억 배를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시추 계획을 승인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해양플랜트나 이런 관련된 조선사들 뭐 삼성중공원은 오늘 급등 나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피팅벨블 관련된 기업들 뭐 선광밴드나 뭐 이런 태광 이런 기업들도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이슈는 이제 부각받기 시작을 한 첫 번째 이슈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저는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 자료를 볼게요. 자 그리고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이 태광이라는 기업이 우리가 보통 일각적으로 얘기하는 뭐 잡주다 이런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런 기업은 아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좀 어팡이나 전반적인 기업 자체가 좀 수익성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바닥 구간에 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항상 어떤 주식이든 간에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키워드 가시장에서 부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 멀티풀 밴드를 한번 보시면은 12개월 선행 퍼 밴드 추임이 전망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멀티풀 자체가 과거에 뭐 2022년도에 한 6.5배 정도가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올해 12개월 선행 퍼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6.5배 밑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었을 때는 과거에 이 기업의 이 멀티풀에 대한 부분들 이 퍼에 대한 부분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지금 멀티풀 자체가 비싸다고 할 수는 없는 구간까지 좀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어차피 오늘 당장 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바닥 구간에 좀 깔아 있으면서 멀티풀에 대한 부담감이 낮은 또 이 기업 한번 이번 달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기대를 좀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질문 받아보고요.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강은 이제 조선 기자재 핀팅 관련 주로 한테 엄청나게 각광받은 종목인데 이 종목 실적이 좋아요. 그래서 실적과 예상 실적 그거 다시 한번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 올해 실적 기준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멀티풀이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 이제 예상 실적 12개월 선행포입니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퍼 자체가 이제 현재 6배, 6.5배가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차트의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기적으로 얘기하면은 삼중바닥, 다중바닥을 형성을 하다가 지금 이제 어떤 거래가 이 영암한 이슈로 인해서 좀 급증을 하면서 이제 박스를 바닥 구간에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적으로도 솔직히 뭐 끌고 가기에도 나쁘지 않은 자리에 있고요. 이슈는 좀 명확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반복적으로 이거와 관련된 기사는 저는 앞으로 당분간은 6월달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약간 계단식 상승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 전략은 1차 목표가는 14,25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17,45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200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늘은 이제 무료방송은 없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밴드 통해서 많은 자료들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제 공개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뭐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전략에 대한 부분들 제가 너튜브 김태훈 검색을 하시면은 상당히 자세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방송을 했으니까 많은 시청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